아 맞다 오늘 며칠이지? 오 월급 들어오는 날 왜 안 돌아왔지? 오늘 들어온 날 맞는데? 왜 안 돌아왔지? 아 보내줄거야 걱정하지 말잖아 아 지금 안 보내 아 보내줄거야 아 왜 안 보내주지? 보내줄거야 아 왜 안 보내 아직도 안 돌아왔네 안녕하세요 어 수미 왔어? 네 사장님 혹시 오늘 점심 메뉴 정해졌어요? 아니 왜 알바비 어때요 점심으로 아 알바? 좋지 사장님 혹시 어제 영상 보셨어요? 그 제시카 알바비 운세가 같이 노려 뭐? 제시카 알바비 제시카 알바비 운세요 아 그래? 찾아볼게 고마워 네 갈아입고 올게요 어 가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왜 뛰어왔어 아직 시간 남았는데 아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교통카드 충전을 못해가지고요 학교 끝나자마자 뛰어왔어요 좋을 때다 이 정도면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? 그쵸 옷 갈아입고 올게요 가봐 어 여보세요 어 혜진아 아 떡볶이 좋지 좋지 아 맞다 맞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우 그래서 못 먹겠네 아 어떡하지 알았어 내가 연락할게 소미야 네 저기다가 안녕 네 사장님 그게 아니라 응 사실 알바비가 안 들어와서 어 아 난 또 뭐라고 금방 입금해줄게 금방요 응 네 알겠습니다 어디 딱 저기 딱 가세요 네 저 사장님 아직 알바비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혹시 언제 들어오나요? 준다고 했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 아니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벌써 며칠째에요 아 줄게 준다니까 아 그럼 이번에 알바비 주실때 밀린 주유수당도 다 주세요 아 몰라 몰라 아 타견이나 해 아 여보세요 어 입금된거 확인했어 청소년의 노동인권보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 못 받은게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확인해보고 카톡 드릴게요 네 오 들었어 진짜 안쓰 옷 사야지 옷 사야지 옷 사지 예 아 사장님 진짜 쌤톡이다 쌤톡 여보세요 여보세요 허어 호우